이 페이커는 분명히 2014년에 실패를 했습니다. 팀이 월지에 나가지 못했고 상처를 한번 입었다고 할까요? 하지만 상처를 입음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해진 페이커이기 때문에 지금의 페이커는 2013년의 페이커보다 더 무섭습니다.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노력, 그리고 결국 끊임없는 본인과의 싸움 아닐까요? 그냥 시즌3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그냥 여러 방면에서 뭐든지 더 잘하는 것 같아요. 쿠타이거스는 SK테레콤과 정반대에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죠. 왜냐하면 만든 지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페이커처럼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슈퍼스타가 있는 팀도 아니거든요. 엄청난 이명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전 개인적으로 쿠타이거즈가 SK테레콤 T1의 전승 우승을 저지하는 팀이 될 것 같고 저희는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거대로 연습해서 이겨볼 생각입니다. 뭐 쿠가 분명히 대회 때 잘해서 나온 거겠지만 저희는 다른 팀과 다르게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. 이지훈 선수랑 페이커 선수한테 둘 다 저본 기억이 있어서 그 생각들이 많이 나는데 이번에는 달라야죠. 페이커의 미래는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는 것 같아요. 어떻게 이렇게 좋은 챔피언을 할 수 있는지 아무도 없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. 승리. 그것만 바라는 것 같아요. 다른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부수적인 것들이겠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